안녕하십니까 하루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바인딩 세팅에 관한 컨텐츠이긴 한데 이거 완전 초보자 분들을 위한 컨텐츠는 아닙니다 완전 초보자 분들은 제 채널에 다른 영상이거나 혹은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설명하는 영상들이 좀 있을 거예요 3도씩 움직인다든지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 된다든지 이런 설명들이 다 있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 뭐냐면 바인딩을 세팅을 함에 있어서 바인딩이 이렇게 조립만 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조립만 되면 근데 문제는 바인딩에서 부츠가 위치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푸드래그 붓아웃에 대해서 요즘 엄청 예민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붓아웃을 낼 만큼 기울기를 쓰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붓아웃을 걱정하지 않으실 만한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붓아웃을 걱정하신다든가 혹은 세팅이 잘못돼서 붓아웃을 유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컨텐츠입니다 자 일단은 붓아웃 붓아웃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부츠가 데크 밖으로 이렇게 밀려 있어서 우리가 데크를 이렇게 기울기를 썼을 때 요 면에서 부츠가 설 면을 드래그하는 설 면을 긁어서 엣지에 그립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붓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바인딩을 보면 일단 이것 쪽은 EST예요 EST 같은 경우 편한 게 뭐냐면 이렇게 앞뒤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냥 걸려있는 상태로 나사만 살짝 풀은 다음에 앞뒤로 끼면 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x4 나사가 4개짜리 바인딩들은 이렇게 위치로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EST 같은 경우는 진짜 원하면 0.1mm 단위로도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죠 훨씬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EST는 버튼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보통은 이렇게 나사가 4개짜리 구멍이 4개짜리 이런 디스크를 사용하실 텐데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일일이 옮겨가면서 쓰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일단 한쪽은 EST를 걸어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아 잠시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설면이라고 생각하자고요 눈에서 우리가 스노우보드를 탈 때 설면 그러면 자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경사가 있으면 자 이렇게 기울기를 쓰잖아요 기울기를 쓰면 벌써 옆에서 힐컵에서 닿던가 부츠에서 닿는 상황이 생기죠 눈에 이게 붓아웃인데 자 붓아웃을 조정하실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센터링만 잡는다 각도에 따라 물론 달라지긴 하겠지만 무조건 센터링만 잡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인딩을 세팅하실 때 일반적으로 샵에서는 가장 정중앙에 세팅을 해드려요 근데 사람마다 앞쪽으로 중심축이 유리한 사람이 있고 뒤쪽으로 유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정확한 센터링은 내 중심축의 중앙을 잡는 거잖아요 내 중심축의 중앙 제가 앞으로 기울였을 때 힘과 뒤를 기울였을 때 힘을 균등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정중앙 그게 센터링인데 그거는 데크를 바인딩을 정중앙에 세팅을 해놓으시고 이거는 필드를 나가셔야 돼요 슬러프를 나가서 그냥 베이스로만 몸에 힘을 빼고 쭉 직활강을 살짝만 해보세요 그러면 앞쪽으로 쏠린다든지 뒤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 쏠리는 쪽이 내 중심축에서 더 그쪽으로 힘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 중심축에서 반대쪽으로 부츠가 조금 더 튀어나오더라도 만약에 내가 뒤쪽이 걸린다 그러면 뒤쪽으로 자꾸 중심이 쏠린다 그러면 뒤쪽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쪽으로 살짝 미셔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어서 정중앙에 보드가 밴베이스로 들어갔을 때 엣지에 걸림이 안 느껴지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마다 보드를 타실 때 그런 느낌 받으신 경우 있으실 거예요 나는 톤은 되게 잘 들어가는데 백사이드 힐 쪽은 잘 안 들어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부츠가 바인딩에서 정중앙에서 한쪽으로 너무 밀려 있거나 할 경우도 있지만 정센터링 정중앙에 세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뒤꿈치 쪽이 내가 힘이 잘 안 들어가 그러면 뒤꿈치 쪽으로 조금 밀어줘야 돼요 뒤꿈치가 조금 더 튀어나오더라도 그리고 내가 토로 기대려고 그러는데 너무 앞쪽을 앞꿈치를 밟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럴 경우는 토로 앞으로 미는 거예요 그래서 보드의 중심축에서 앞으로 밀려 있으면 앞을 누르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뒤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뒤에를 밟기가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센터링을 조정해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부다운만 걱정하시고 바인딩을 정중앙에 세팅하면 나의 모든 세팅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컨텐츠를 만들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오래된 보드를 오래 탔던 사람들은 이 방법을 다 알고 있는데 요즘 세대에서 이거를 설명해주는 샵도 없고 그리고 설명해주는 영상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세팅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에 대한 안내 가이드 영상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은 내 영상에서 좀 내 채널에서 말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컨텐츠를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마다 중심축이 앞이냐 뒤냐에 따라서 중심축이 다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정중앙에 발바닥을 붙여놨을 때 정중앙에서 모든 힘을 고르게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프론트 쪽이 토가 잘 안 밟혀 그러면 토 쪽으로 살짝 미세요 그리고 힐 쪽으로 몸을 기대는데 엣지가 잘 안 먹어 힘이 잘 안 들어가 그러면 힐 쪽으로 조금만 더 미세요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시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 베이스로 활주해 봤을 때 토 쪽이 틱틱틱틱 걸리는 느낌이 난다 그럼 그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그 토에서 반대로 그리고 만약에 뒤꿈치가 틱틱틱틱 걸려 그러면 뒤쪽으로 쏠려 있는 거니까 그때는 중심을 앞꿈치 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타시면서 본인이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1mm를 미세요 2mm를 미세요 이렇게 데이터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인딩 모든 바인딩은 요즘은 시스템 바인딩을 제외한 나머지 바인딩들 일반적인 바인딩은 스트랩이 두 개인 구조죠 그래서 발가락 끝, 토, 앞꿈치 쪽을 잡아주는 스트랩 하나와 그리고 발목을 잡아주는 앵클 스트랩 이렇게 두 군데가 돼 있는데 자 모든 웬만한 브랜드들 특별한 브랜드 빼고 웬만한 브랜드들은 보면 측면에 보면 구멍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거나 어떤 브랜드면 세 개가 있거나 두 개가 있거나 이래요 보통은 두 개가 다 있어요 이게 내 발목의 위치를 고정하는 거예요 이게 내 부츠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잡아주는 느낌과 위로 당겨서 잡아주는 느낌은 다르겠죠 그리고 부츠의 사이즈마다 다르겠죠 이거를 조절을 해서 쓰셔야 되는데 이 앵클 스트랩의 위치를 조절해서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샵에서는 스탠다드하게 세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노멀하게 세팅된 채로 그대로 갖고 가시지만 여기에서 내가 발목을 움직이고 발목을 쓰는데 있으면 발목이 조금 뜨는 것 같아 뒤꿈치가 좀 들리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거나 본인의 위치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이 측면부에 있는 이 위치에서 조절을 좀 하셔서 본인의 발목 위를 정확히 고정할 수 있는 위치로 조절해서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은 무릎을 이렇게 꼬부렸을 때 발이 무릎이 바깥으로 휘어지시는 분이 있고 안쪽으로 휘어지시는 분이 있고 일자로 내려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드를 타면 있어서 스노보드를 활주를 하면 가운데에 힘이 받아서 설명을 레디우스 대로 사이드 컷 대로 데크가 이렇게 회전을 할 거 아니에요 회전을 할 때 데크 중앙으로 이렇게 힘이, 모멘트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기면 자 보세요 데크가 이렇게 쉬었죠 그러면 부츠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일자였던 위치가 누르면 안으로 이렇게 몰리잖아요 근데 이게 전향이든 덕 스탠스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다 공통적인 거예요 스트랩의 길이를 보실 때 일반적으로 샵에서 세팅을 받으시면 정 가운데에다 세팅을 해드려요 근데 사람마다 무릎을 안쪽으로 많이 구기는 사람이 있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구기는 사람이 있고 전향 같은 경우는 측면부의 힘으로 더 많이 받죠 그거에 따라서 앵클 스트랩의 위치를 조절을 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 중앙에만 있다 그래서 무조건 잘 잡히는 게 아니라 앵클 스트랩의 위치를 이게 정 중앙이잖아요 이 안쪽으로 측면에서 보시면 여기 공간 이쪽의 스페이스 공간이 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안쪽을 잡아주는 느낌하고 얘가 이만큼 멀어졌을 때 여기를 잡아주는 느낌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본인이 불편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본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얘의 위치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안쪽으로 돼 있어? 그 사람은 이 안쪽으로 버티는 힘에서 여기서 더 안정된 지지력을 얻기 위해서 안으로 더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인딩의 세팅은 본인의 움직임 그리고 본인의 타는 스타일에 따라서 앵클 스트랩의 위치나 토스트랩의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는 측면부로 사이드 쪽으로 많이 기대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것보다 얘가 일로 넘어가더라도 이쪽에서 뭔가 지지되는 힘으로 누르고 있는 게 이쪽으로 기댔을 때 힘을 더 전달을 잘 받겠죠 반대로 난 안쪽으로 많이 누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앵클 스트랩의 위치를 안쪽으로 많이 넣어줘야 물론 이게 완전히 이렇게 가운데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진 않고 최대한 본인이 이 부츠 사이드에서 이 간격 이 간격을 앵클 스트랩이 본인의 움직임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셔서 최대한 잠가 주셔야 기대했을 때 더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인딩을 세팅 하실 때는 꼭 본인이 타는 스타일에 따라서 세팅을 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100%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스노보드를 타면서 느꼈던 것 중에서는 그래도 팁 중에 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왜냐면 사람마다 감이 틀리기 때문에 토스트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요즘 이런 방식으로 앞을 잡는데 자 여기에서 부츠를 움직이면 이런 움직임이 생기잖아요 근데 똑같은 강도로 제가 만약에 위에를 잡았다고 가정을 할까요 자 그럼 훨씬 더 많이 움직이죠 같은 힘으로 움직임이 자 그러면 발목도 마찬가지고 앵클 스트랩 쪽에서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지되는 힘과 이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딱 걸어주는 느낌하고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인딩을 세팅 하실 때는 본인들이 타시는 스타일이나 그리고 본인들이 움직이는 무브에 따라서 앵클 스트랩의 위치가 더 안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더 밖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샵에서 세팅을 해주시고 보통 일반적으로 세팅을 할 때는 그냥 부츠에 정가운데 누세요 라고 말씀드리를 하시는데 그냥 정가운데 누는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더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 쓰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측면에 보면 버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측면에서 보시면 구멍이 세 개에요 그래서 발목의 위치를 아래쪽 중간 맨 위에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링 부분에 있어서는 데크의 정중앙에 놓고 그리고 1차로 세팅을 하되 추후에 슬로프에 올라가서 본인이 탔을 때 본인의 중심축 혹은 내가 뭐 토가 약해 아니면 힐이 약해 그러면 그쪽으로 위치 이동을 해서 힘 전달을 더 용이하게 만들다든지 아니면 부츠의 걸림을 더 줄인다든지 해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으로 세팅을 하시길 권하겠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진짜로 뒤로 기댈 때 힘이 틀려요 앞으로 기댈 때 힘과 뒤로 기댈 때의 중심축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달라요 그건 그래서 어느 게 더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 같은 경우는 뒤로 살짝 쏠려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꿈치가 조금 더 뒤꿈치보다 조금 더 튀어나오게 세팅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뒤꿈치 쪽으로 조금 더 밀어서 세팅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람마다 그리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토에쥐를 받고 하는 트릭들을 조금 더 그게 팝이 더 많이 나오고 조금 더 유리해서 저는 그래서 저는 토에쥐 쪽으로 좀 힘을 더 빨리 전달하고 빨리 넣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토 쪽으로 조금 더 쏠리게 앞꿈치 쪽으로 조금 더 쏠리게 세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요 팁을 알고 계시고 요거에 대한 개념을 잡고 계시면 이제는 바인딩의 세팅 뭐 각도를 몇 도로 몇 도로 몇 도로 몇 도로 이거보다도 실제로 본인의 원하는 각도는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요 세팅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가시면 본인에게 진짜로 훨씬 더 도움되고 그리고 정확한 바인딩 세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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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